계속해서 하와이 지역입니다. 60대 남성이 총기와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순직했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19일 오전 9시경 자신의 집주인을 흉기로 찌른 뒤 이어 출동한 경관들을 향해 총까지 발사했습니다. 용의자는 폭력장과가 있었던 올해 나이 68살 고령의 남성으로 이날 총격을 받고 경관 2명이 순직했습니다. 심지어 용의자는 이번엔 자신의 집과 이웃집에 불까지 질러 주택 내체가 전소 또는 부분 파손됐는데요. 방압까지 한 용의자의 집은 화재로 전소됐고 용의자도 이때 사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에 대한 정확한 동기를 찾고 있습니다.